하나 더 있고 집 안에 들어온 거 있고 내 거 확률도 없고 밀자 하나 더 있다 봐줄게 보고 있어 왼쪽 봐 하나 기절 라스트 하나 둘 기절 상태야 오른쪽 오른쪽 옆에 뛴다 하나 더 기절 뭐야 살렸나 보다 나 우측각으로 푸시 가볼게 폭탄지라고 나 우측각으로 푸시 가볼게 비행기 밀어야겠다 우리 아 밀자 서클 5초 가리로 계속 가자 위에서 찍는거 조심해라 내 앞에 사운드 나 우측각하게 하나 더 내려와도 돼 다시 기절 쪽으로 같이 하자 기절 앞에 붙어있던거 기절 나 피 좀 나 피 좀 피 땋고 뭐해 적금 내패 패자 핫킬이야 내가 옷 다 달라 내가 봤던 애들이랑 하나 더 있을거야 알겠 우측각은 없거든 우측으로 파자 내 앞에 있을 거 같아요 펑크에서 이분이 rtx고만 응 안돼 응 안돼